그거 아닐까요? 되게 작은 양에도 귀한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이랑 바꿨지. 조금 먹어도 효과가 있기때문이죠? 토메토. 토메토 뭐예요? 토메토. 토메토요? 토메토. 태풍? 토마토. 토마토. 바나나. 굉장히 뭐야? 로마토. 네로가 어디 왕이라고요? 로마요. 로마? 로마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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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아니야 백. 백. 백 미쳐가지고 황자가. 갖고 오면 금이랑 바꿔주고. 아 금식. 맞춰도 돼요? 거립다. 미묘이 이게 좀. 금이랑 금 보면 이게 좀. 이제 교만해졌어. 아 지원 지원 지원. 귤? 왜? 왜왜왜? 토메. 오렌지? 근데 그걸 누가 자꾸 갖다 주는 건데. 왕한테. 왕이랑 바꾸고 싶으면 계속 구해 오는 거야? 어? 간신들이 간신들이. 보도. 송이버섯. 이탈리아에서 양양으로 와서. 네로가 양양 소비를 갖고 와라. 송이네. 송이네. 우리나라마다 많이 달아. 준수 형이 버섯 싶지 않아? 버섯. 버섯. 맞나 보다. 버섯 왕. 버섯. 네 버섯. 네로 왕의 또 다른 닉네임은 버섯 왕이라고 했어요. 버섯. 맨날 벗고 나왔구나. 아 벗고 나왔구나. 버섯. 무슨 버섯이지? 종신. 아니야 아니야. 버섯이네. 버섯이네. 버섯. 조고버섯. 자 종신. 송이버섯. 네로 왕의 또 다른 닉네임. 응. 행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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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버섯. 정답으로 할게요. 아 뭔데 뭔데. 너 나왔어. 안녕하세요. 생로버섯. 맞아요. 생로버섯. 그래서 내가 네로라 그랬잖아요. 맞춘는데도 밋밋하게 그냥 진짜로 와. 맞춘는데도 지금 와. 레이션도 못하고 지금 찝찝하게 얘기해. 아..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게 홍우가 완삭찬거 야..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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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리 들어가니까 야..이나리 좋아서 나가더라 이러니 나 향이 치가 막히겠네 야.. 맛있겠다 이거 오빠 혼떼지예요 혼떼지 지리산.. 야 이거 두개라 너 뭐야 이거 하나 같잖아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고서 이렇게 김치 이렇게 사업 김치 난 여기다 초장을 넣기는 하는데. 그만 안 넣지 않아. 아 저거 이런 거고? 아니 이거 무슨 더블 버거도 아니고. 저게 몇 합이야 도대체. 8 합이야. 구합. 더블 버거. 안 떨어져요. 구합도 아니야 이거는. 얘는 넣기 힘든데. 한 번 이렇게 눌러야 되지 않아요? 너 그냥 떨어뜨리면. 우와.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 얼굴을 직사를. 얼굴을 직사를. 야 그걸로 뭘 가려. 가려지지도 않아. 안니 가려지지도 않아. 아. 앞에 다 푼 거 주면 떼들아. 뭐예요?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거. 눌러붙었어요. 이거 더 먹어봐. 저거 오늘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되게 오래돼 보여요. 아 이게. 벚꽃 찍는 찍는 게 안 그래요? 아 그런 거 전혀 없어. 내가 저 저 아까. 내가 좀 왔을 때는. 와 그 저 툭 쏘는 맛이 나잖아. 아모리아 그 그런. 그 냄새가. 그런데 거기다가 저 참기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나리 향하고 그 고소함이 싹 다 덮어지니까 이거는 뭐 사실 홍어는 못 드시는 홍어 그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혀 부담이 안 되겠어요. 다 친화시켜주는구나. 신기하네. 다음 뭔가요 음식. 아 맛있다. 간장 꽃게 찜이에요. 꽃게는 내가 먹어야지.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목 관리를 위해 날 달걀을 먹는 인간 요법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것을 한 컵씩 마셔 목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원. 한 컵씩. 지초. 유희. 소금물. 야 진짜 한 컵씩 먹어서 죽었겠다. 따라가셨는데. 지원. 올리브? 유? 유? 올리브? 유? 올리브야 유야. 올리브 유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올리브. 목에 좋다.